우리 토스형은 초이스고 상대는 저프렌, 우리는 3종 딜드를 어떻게 탈까요? 고민되는데 솔직히 바이오닉 하는게 맞긴 해요 지금 정석은 바이오닉인데 문제는 메카닉도 가능한 자리이긴 해서 고민 좀 되는구만 고민이 많이 되는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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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매치 박자애된 연기에요? 아 그래요? 일단은 10배락하고 상대 투자하겠네 이거 그냥 안전하게 바이오닉을 할께요 가 아니라 메카닉을 가자고 갑자기 메카닉이 하고싶어졌어 원래는 바이오닉을 하는데 평소가 되면 보통 저는 열의 아홉은 이럴때 바이오닉을 하거든요 근데 메카닉이 하고싶어졌어 갑자기 그러면 이제 배럭 패브로 막아줄께요 배럭이 완성되면 완성된걸로 상대의 빌드 한번 다 체크해주고 얘로 많이 찍고 이번에 나오는 일꾼 가스 한 60원 정도 때 나가서 펜프리도 지어줄께요 펜을 바로 지어줘야되요 2대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펜프리 일단 상대를 투자하니까 2마리까지 찍자 2마리 찍어놓은 그 다음에 서클 저거 9시구나 9시 패드네 좀 빡센데 패드 IO Niagara round odd 갱 한비 파일럿 파일럿 질 좀 하면 안될거같은데 질러? 어떡하지? 일단 첫 하나 찍자 하나 찍어주고 벌써 견제 한번 갈게요 어디를 견제해야 될까? 11시를 가야겠는데 11시를 따라가자 1시를 같이 갈까? 아 좀 고민된다 게임이 갑자기 10개월이야 죽었다 가야되고 아 그렇지 너무 빨리 죽었다 리노우션 빡센데 우리가 에레벨을 최대한 견제 세웁시다 먼저 견제하고 네이스 하나 찍어주고 또 더 또 많이 벌써 최대한 털어볼게 어떻게든 자 찍어도 해주고 절차로 은근히 킬을 많이 하긴 했거든 지금 10킬 10킬까지 할게요 자 레이스 견제해주고 아 바쁘다 나 바쁘냐 안 돼 영혼의 컨트롤 어 어 14킬 아 살구 빠졌네 네 감사합니다 자 드라그를 탱크로 어떻게든 방어할게요 아 괜찮을돼지 우리 애네 레이스 아 잡고 연아시까지 견제해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레이스 그 효율이 좋거든요 제가 자 언제까지 견제해주고 스포박라운드나 요거 잡아주고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걸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일단 이게 최선이긴 해 요런 탱크나스류로 가야되나 조합을 애매하네 즉 탱크나스류 해야겠다 아홉시가 탈이 좀 있으면 뜰고 1분 후면 어 중독을 잡아주고 레이스가 일단은 본전 이상 뽑았어요 지금 충분히 오버랑 드론을 좀 많이 잡긴 했거든요 지금 안맞은 공사를 빨리 해야겠다 여기서 고민이 되는게 탱크 업을 할 것이냐 발키리 공업을 할 것이냐 코 다운 조금 안되겠지 드락티를 갖다줘야되네 드락티를 하나 찍어줄게요 상대 오버를 좀 잡을 수 있을까서 일단은 발키리로 상대 뉴탈한테 안 털려야 되거든요 탱크 보험 합시다 그냥 발키리를 최대한 써서 상대 뉴탈을 무용심을 시켜야 된단 말이지 이기려면 탱크 가면 탱크 갖다주고요 두개 갖다줘야겠다 빡셔놈 있다 지금 싸우세요 좀만 더 버텨봐 탱크 가면 탱크 일단 바오와 디스터 이러면 내가 나한테 올 수도 있겠다 내가 사려야겠다 이제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프리미엄이나 탱크 가면 탱크가 적 quiere 정글들이 많이 컸을 것 같긴 한데 성능이 근데 정글들이 많이 컸을 것 같긴 한데 . . . . 오 좋아 자크 뭘 테견드말 뭘 생각도 있습니다 자크 일단 é 일단은 발키리로 상대할게요 어어 잠깐만 야야야 안돼 안돼 발키리가 생명이야 지금 발키리가 생명이야 지금 발키리 화력이 좋다 좋아요 발키리 이래면 안되네 이제 가스 509까지 가스 509까지 피곤해 그지 보 andra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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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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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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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